겨울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 1월 10일입니다. 오늘 1월 10일. 사람들에게도 또 많은 변화가 생겼죠. 은행나무 카페. 은행나무 카페가 생겼어요, 여러분. 이곳에. 다른 카페처럼 꾸며놓지는 않았는데. 이렇게 난로도 설치를 해놓고. 주변에 비늘이로 이렇게 해서 차 놨어요. 따뜻하게 와서 이곳에서 커피도 마시고. 아마도 남으시라고. 차 놨어요. 물이 끓고 있어요. 물이 끓고 있어요. 물이 끓고 있어요. 사랑제이도의 은행나무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